오! 왔다! 오! 왔다!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밥 물어. 와, 초콜릿이야. 진짜 초콜릿이야. 신규라고 바꾸대. 뭔데, 근데? KT에서 따르릉 말고 다른 배술에서 뭐라 그러나? 진짜 초콜릿으로 뭐. 또 와주네. 밥은 잘 알려나? 지금 소금 1일차 침대 3개 소금 1일 더 추가 4시간이 다 가는 숫자 영토 그 와중에 밥 맛있고 영화 주방아. 재밌고. 여배우. 예쁘고. 아, 쌀은 메뚜기네유? 네, 메뚜기쌀. 주방으로 가시나요? 백종원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굴모사님. 여기 뭐가 있어? 신청도 안 했는데. 게릴라로 찾아와. 김성주 씨. 김성주 씨. 김성주 씨. 김성주 씨. 김성주 씨. 혹시. 뭐.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위생보건가에서 나오셨습니까? 어? 주인장이에요? 아, 저분이 사장님이시고. 아, 저분이 사장님이시고. 아, 저기는 저주. 제가 아르바이트 사장님입니다. 요 친구 처음 보시죠? 우리 주방아. 아, 장수구 찍는거 봐. 연장흑검. 아, 예. 적범 많이 찍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난, 난, 난. 난 적범이라 했는데. 지. 적범. 야, 내 양파 좀. 야, 내 양파 좀. 쓰러야지 썼던거 아이가? 아니, 니 양파 좀 썰어. 야, 좀 썰어. 아, 썰어. 썰어. 야, 양파 어느정도로 쓰는데. 어? 점이 있어. 얇게. 내가 한번 썰어볼게. 아, 여기 속은거야. 아니다. 내 혹시 빠르다. 아, 한, 한, 한. 오면 조금만 하고 가라 그래서. 여기. 체험하는건 아닌데. 내 혹시 빠르다니까. 내 혹시 빠르다니까. 내가 한번 썰어볼게. 아, 아. 아, 재미. 진짜 빠르다니까. 아, 너도. 진짜 지 양파는. 너도 요리 안 했다 아이가. 아, 어. 양파 어디 있네? 양파 한개로. 한, 한, 한. 안 쓰고. 떡볶이 속이. 한지. 한지. 안 쓰고. 아따, 아따. 근데 그 대결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심사위원 할게. 떡볶이 속이. 그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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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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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아니. 바로. 바나나 해라, 바나나. 아, 반씩 해라, 반씩. 이거는 이거 한지 하고. 그래, 반씩 해라. 아, 어, 어. 야, 어, 어. 야, 어, 어. 으아, 으아. 이래 써는거 아이가. 아, 야. 너무 두껍다. 아, 같이 놔. 아. 아, 재미. 빨라, 빨라. 아, 재미있잖아. 이발이, 너무 두껍다. 이런거가 안 된다. 하하하하하. 살렸다, 살렸다. 보여줄게. 아. 오, 잠깐만. 아, 야. 둘. 눈꼽지 마이꺼 환질 좀 살리도 오 봐라 아니 놀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다르지 얘기가 왜 했는데 근데 왜 떼기를 왜 치는데 잘 쓴다고 택배 딸이 좀 더 매우면 흘러 왔겠다 좀 더 매우면 환러 왔겠다 난 이 오빠가 더 다르지만 좋겠는데 어? 나 재밌다 제가 재미도 한 거 좋아한다 아이가 나는 좀 딱 좋은 것 같다. 근데 또 너무 안 닿으면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딱 좋은 것 같다. 3번 남는다. 이거 돈이 얼마짜리인데? 10,000원짜리지? 10,000원짜리지? 10,000원 주고 먹는다. 시켜먹는다 안 먹는다.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나 시켜먹는다. 아니 밥 반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고기가 싸우고. 이게 야채 있고 고기가 있으니까. 단순 솔직히 수량 좀 어울린다 지금. 응. 이게 떡맛이 좀 약간... 단순한 수매들며. 우리 김수 형이 떡 좋아한다입니까? 떡 좋아한다입니까? 내가 떡 좋아한 사람들은 뭐 있다랄까 봐. 만두찜 먹어. 만두찜 먹어. 만두찜 먹어. 숟가락으로 숟가락. 숟가락 못 먹어. 국물은 소고기야. 아 최대한 것 같아요. 보면 이 딱 번지지 마니까. 어 국물은 그냥... 아니 나중에 먹으면... 국물이 안 돼. 밥이랑 먹어야 돼. 맛있다. 응. 지금... 이 정도면 다 할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돼.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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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X떡 멀지마다입니까. 예. 아씨X떡 멀지마다입니까? 짖음. 여기다잉 재민재민. 여기다잉 재민. 재밋이 여기다잉. 여기다잉. 아 야 야 이거 미안해 못찾았다. 재밌잖아. 수고진이 있잖아. 잠깐만 밑에 짐 딱 많다. 쩔 뺀다잉. 더 때문에 맞는갑다해. 어 맛있네. 유경수적입니다 가나 야 또 온나 잘 나옵니까? 어제 아닙니다 오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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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습니다 저 오늘 몇 개 했습니까? 여기 형님 지인과 한 개 이 프로그램 여기 여기 주소가 나오니까 멀리서 있네요 두 개입니다 두 개 한 개는 제가 테스트로 적어본 거고 파란 거 한 개고 어제 오픈해서 보이시던가 완료 열 개 했습니다 완료 열 개 완료 열 개 중에 여덟 명 아홉 명이 다 아는 분 행님지 엄마지 방수님지 내 친구 변론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직 두 폴 정도 받았다 형국이는 크로클도 하고 요즘 골프에 관심이 많아서 골프TV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영화 플로우 몇 편 봤죠? 두 편 봤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4시 12분이거든요 형국이 10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포장 포장 플라스틱 용기나 뭐 이런 것들 창고로 쓰고 있고요 이 옆방은 저희가 지내는 방입니다 아 아 굉장히 잘한다 왔다 지문 어? 진짜 왔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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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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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